에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 이익 이거 살까? 스프레스티가 뭐 나온거지? 이제 스킨 또 사야지 아, 근데 GG를 좀 에반데? 하... 승격전에 GG를 해야 되요? 또 나왔네 이거 전투 사관학교라고 아, 씨... 이거 사 마라, 이거 스킨만 살까, 그냥? 아, 근데 진짜 오타쿠 같다 스킨이... 와, 이거 뭐야? 무슨 12,000원짜리 세트가 있는데? 일단은 일단 잠시만 있어봐요 질렀어 6천 알피 질렀는데 이게 뭐지? 이 꾸러미 뭐예요 님들? 아니 뭐야 그럼 이걸 살 필요가 없지 그냥 여기서 뽑으면 되잖아 아니 씨X 뭐하냐? 장난하냐? 괜찮아 아직 이거 남았으니까 어 뭐야 이거 어디서 나온대요? 아 진짜 고맙습니다 여기서 이지렐 스킨 뽑으면 되잖아 응? 아 근데 다 있는 거야 스킨이 레전드네 제발 이지렐 스킨 어? 어 이거 그거 아님? 아 아니구나 뭔가 다른데? 아 머리를 풀고 있구나 이거는 아씨 잠깐만 아니 아직 제조점 남았어 아직 모른다 아 에반데? 쓰드기만 나와 아 130대 미래 이렇게 내가 노래를 부른 뒤 비어난 나만을 상상하고 좀 더 부를걸 노래 그냥 스킨 살게요 가자아 아 스킨 500개 넘었다 레전드네 진짜 저 VIP에요 님들 라이옷코리아 보고있죠 팀은 알아서 잘해줘요 잘되면 또 쏠게요 내가 어차피 님은 뭐 안해줘도 계속 돈 쓸 흐브인데 라이옷이 뭐하러 님한테 신경 써요 나 이번 승격전 떨어지면 이번 연도 RP 통제 들어갑니다 안질럴거야 하나 나 그냥 원딜 스킨 말고 안살거야 진짜 이렇게 나오면 뭐 저 마법공학 안살거야 나는 이 새끼 유미하네 너 하기만 해봐라 안되겠다 배나잖아 고양이보단 개라 이거지? 배나니까 내 사왔다 닿지 않아? 타릭 타릭 투이치하자 어? 타릭 소나? 이제 단판을 할게 님들 소나 할줄 알죠 장혜지 소설 64퍼 남자끼리 닉네임 초코미녀 사과미녀 이런식으로 맞추고 클럽 만들었는데 클럽팩그 추천해줘 전렁덜렁 드럽다 그냥 쓰레기통을 하세요 설렁들은 아 갔진 않네 지환아 너 마스터 가는거 보고싶어 그래야 또 다 일빙볼꺼아냐 근데 저 이번에 마스터 올라가면 안내려올꺼에요 좀 이제 웃음기 빼고 해서 좀 재미없으실수도 있어요 코드라 탔을때처럼 네이스 해주세요 네이스! 코드라 네이스! 네이스! 고맙습니다 아 너무 억텐이다 이거 근데 뭔가 포지션이 좀 많이 겹친거 같은데요 피를 말리네 서포트 얘도 서포트인데? 지환아 서포닛 보니까 벌써 너랑 찰떡궁합이가 정글 야 이거 다치해라 하믄아 진짜 난 성격선이야 난 다치 안해 안되겠다 이거 어필해야겠다 님들 다치 어필해야겠다 솔직히 포지션 겹친 애들이 다치해야지 암심적으로 아니 맞잖아 원래 이 바닥이 이래 리금 레전드가 원래 찌질하고 초잡한 게임이야 님들 스무살 넘은 사람들이 키보드로 욕배틀하고 있어요 이런 게임이에요 나 정도면은 영리한거지 와 이건 진짜 다들 서로 눈치 보고 있다 지금 쏘라카로 저마들었죠 지금? 아 난 몰라 난 안해 난 안해 난 안해 아니 왜 안해 제발 제발 시작 닫힌 문제 지환아 이제 다이아 지겹다 세판 후딱해서 올라가자 아 오케이 지금 근데 1승 1승 중이라 두판만 이기면 돼요 2승만 하고 깔끔하게 마스터 갑시다 오늘 마스터 한 50점 정도? 응 목표? 아니라 한 40점? 아 이거 뭐냐?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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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다 비 붙어야 되는데 으흠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잡아 아 아 좋아요 네이스 네이스 너무 좋죠 어차피 상체 게임이야 아 진짜 화날라 그래 왜 왜 왜 쟤 초시계 썼어 아니 아니 이게 맞아? 어? 네이스 시선 분산 어 포탑을 파악했습니다 나갔다 갔다 갔다 갔어 하 하 리븐 좋았다 아 아 와 미친 새끼 와 아니 은신 지오수치감 뭐야 깜짝 놀랐네 나도 고연포 가봐야겠다 프로들 다 고연포 하더라고 MSI 보는데 고연포 한번 가볼게요 나 준다고? 젠장 자크 믿고 있었다고 자크도 절 알아본거죠 아 얘 그냥 잡다기가 아니었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모르가나 아 아 아 아 존나하나네 넥 어 아아아아아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ㅇ 나 뭐하냐? 야 캐릭터 안음직여 버그야! 버그였어 근데 어떻게 됐어 또 잠깐만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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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즈를 한판 해야돼 스킨 사가지고 써봐야다 한번 아이 고맙습니다 뭐하냐 야 캐릭터 안움직여 버거야 버거였어 이거 드립친거에요 나 이거 진짜로 안움직이는거 아니지 나도 알어 CC맞아서 안움직이는거 근데 방금 봤어요? 왜 또 안움직여? 어 뭐야 변신게임이야 이거 드립친거지 내가 뭐 롤 하루이트라나 정말 이걸 설명해야되네 2일 뒤 괴물찌 아 또 다이아이 야시 두발 아 이제 다이아이나 안가지 거기 너무 수준 떨어져 거기 내가 있었던것도 진짜 말이 안됐어 진짜로 그거봐요 다 그냥 부시고 올라왔잖아 승극전에 쥬즈리얼 박는거 봐 유미골픽이랑 뭐가 다르냐 아니 그정돈 아니지 아니 그래도 스킨 나왔는데 보여드려야죠 지한이 여기에 막각이 점점 더 넓어지는 도란이야 지한이 여기에 막각이 점점 더 넓어지는 도란이야 흔들리지마라 흔들리지마라 집중하세 집중하세 갈아 아 아 아 아 아 그걸 군다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 이게 안닿네 야 저거 이득 그렇게 빨라 신발도 없는데 잉 이거 해제했어요 잉 잉 오 멋있다 이거 멋있는데 살짝 좀 타쿠 냄새나는데 스킨에서 평타모션이 좋아요 이제는 이제 펄 쓰건대 옛날에 안쓰는 이유가 평타모션 안쓰는데 아 죽었다 이거 아 아 오케이 떴다 뒤졌다 캐리합니다 이제 네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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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공 없죠 되게 없었다 아 캐리 아 갱을 몇 번을 막았냐 내가 왜 이렇게 승막하냐 인사 좀 받아줘라 내가 받아줬어요 뭐가 뭐죠? 왜그래요? 왜그러세요? 전판에 싸웠나? 아 나 승격전인데 왜 이런 애 잡아줘 아니 아무도 안건드렸는데 왜저래? 정신병자인가봐 정신병자인가봐 어쩔 수 없어 승격전이라 평소에 저였다면 강경 대응했겠지만 지금 제가 아무래도 좀 그래서 2승 1패다보니까 아 시발새끼 고픽 정신병자 제 카사스 원체민대의 정글한테 뺏긴 아 진짜 이 다치하라고 다치하라고 아 왜 안해 아 미친 애 강타들고 있어 시발 아니 아지르로 강타들었다고요 시발 이걸 왜해 게임을 근데 이거 보여요 이거? 얘 그냥 지겠다는 거야 아 시발 이러면 설마 아 아 시발 진짜 두둑같네 아니 저도 엔간하면 하겠는데 0 3판 0퍼 강타 지르는 닿지 않는게 바보예요 진짜 MMR이라도 살려야지 아니요 이번엔 마스터 가야돼 진짜 저 이번 시즌 다이아 테두리 못 달아요 다이아 사랑 같은 테두리인게 너무 싫어서 이번 시즌은 무조건 마스터 달아야돼 종료할 때 진짜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단다 진짜 아 벤 너무 깔끔해요 일단 픽벤에서 50퍼 이겼구요 아 그 넣어라 그거 올 노잼이에요 승급전 떨어지는게 제일 노잼이에요 지금 올라가야지 극적으로 어 어 어 어 어 야 저게 안 죽어 QA 아니 왜 안 죽어 아 랩차 난다 뒤져갖고 아 아 이거 먹으면 용렴 되긴 하는데 아 뭐하냐 쟤 승성두 버전으로 스타트 띵 띵 기분 깨우고맨니 아 고맙습니다 탈리야 뭐해 아하 진짜 에바야 아니 아니 중국 뭐 브이핀 터졌냐 왜 안 들어와 왔다 왔어 왔어 호수입니다 이기는데 아 아 헬파림 따고네 아 진짜 네이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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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야 케닌 쳐놓자 아 왜 아 진짜 왜 저런 애 잡아줘 진짜 아 아 이거 좋아 이거 좋다 이거 좋다 팔려만 들어오면 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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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아 그냥 씨발 나가 게임을 씨발 하는 거야 마는 거야 아 족갔네 템다업하고 나가라 벤새끼야 어 씨발 사람 고문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질이 돌았네 진짜 되잖아요 아 진짜 저게 저게 사네 아 저게 사네 아 저게 사네 막아 뭐해 아 씨발 아 아 진짜 아 쓰레기 졌나바다 아니 진짜 뭐야 이 새끼 아 이거 로딩창에 넘기기 싫다 아 ㅅ같네 과거로 돌아간다면 강타아지르를 보고 닫지를 할 것인가요? ㅅ같애 그냥 근데 이것도 누가 눌러줘요 아 씨발 못누르겠어 아 진짜 어떻게 온 건데 승격전 진짜 아 씨발 ? 캘리 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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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비 캐리 십 캐리 아 에 에 Dass 감사합니다.